안녕하세요 문현진의 불주둥이 뉴스를 읽어주는 시간이죠 오늘도 뉴스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볼텐데 과거의 뉴스창 시간을 진행을 하다가 여러분들께서 뉴스를 어떤 걸 봐야 될지 그리고 어떤 뉴스를 보면 나에게 도움이 될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어렵다 하셔가지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불주둥이라는 이름으로요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뉴스를 같이 보시면서 세상을 알아가고 그리고 저런 걸 통해서 주식에 또 어떻게 접목을 시켜야 되는지 하나하나 같이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뉴스입니다 요즘 6월이죠 6월 1일 되면은 부채한도 협상 어떻게 될까 이런 거 고민 많았었는데 바이든과 메카 씨가 부채한도 최종 협상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채한도 상한선을 상향하는 것에 협상을 최종 합의했기 때문에 부도 위기는 좀 벗어난 것 같아요 미국이 디폴트 난다 부도가 난다 이런 것들 우리가 상상하기도 좀 어려운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잘 해결이 되면서 좌파와 우파 이런 정치적인 이념을 떠나서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이렇게 조금 충격이 오는 것을 조금은 좀 의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 잘 해결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 부채한도가 협의됐으니까 잘 올라가려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이제 부채한도 협상이 조금 안 되면 디폴트 위기가 날 수 있죠 그러니까 신용 위기 부도 위기 이런 거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또 경제가 안 좋아질 거 아니에요 경제가 또 충격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제 위기나 디폴트 현상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해서 금리 인상을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쪽으로 다시 또 의견이 돌려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 디폴트 안 나잖아 부도가 안 나잖아 그러면 경제가 안전한 거 아니야 그럼 금리 한두 번 정도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라고 하는 그런 음식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이제 국제 유가도 조금 상승하는 그런 부분들도 나오고 경기 침체의 우려가 조금 사라지다 보니까 유가가 좀 상승을 하죠 그리고 금리 인상 이런 것들도 역시나 다시 또 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에 상승이 이렇게 속구쳐 올라간다는 느낌보다는 약간 속폭 제한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산 너머 산인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사실 뚜렷한 악재도 없지만 뚜렷한 호재도 없고 기대감 또는 두려움으로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걸 뭐 어디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때가 되었다 라고 보면 돼요 뭐 근데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 아닙니까 근데 미국 이야기만 보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 뉴스로 조금 돌아가 볼 텐데요 지금 이제 카드값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보입니다 카드값 이런 거 제때 잡지 못해가지고 대환대출이 33%나 급등을 했대요 대환대출이라고 하는 것은 대출을 다른 대출로 막아내는 거죠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리볼빙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카드 돌려막기 형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카드 대환대출 잔액 자체가 지금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 특히나 지금 신한 쪽이 대환대출 잔액이 조금 더 많은 걸 알 수 있고 국민은행 현대은행 이런 순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현대카드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지금 이거 지금 괜찮은 거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죠 IMF라든지 2008년 직전이죠 그러니까 경제 위기가 오기 직전에 이런 대환대출이라던가 이런 카드 리볼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증가했던 시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생각 한번 해본다면 지금 같은 기간 대비해가지고 지금 작년 4월 미준으로 대환대출이 9,300억 원대였는데 지금은 1조 2,385억 원대로 증가를 하게 되면서 조금은 리스크가 생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환대출이 많아지는 것 자체가 미래에 있는 돈을 자꾸 이렇게 땡겨 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미래에 있는 돈을 땡겨 쓴다고 했을 때 대출 받아서 산다고 했을 때 내 가게의 문제 그러니까 나의 인생, 나의 가정, 나의 경제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저런 거에 가장 큰 단점이 문제가 생겼을 때이죠 저렇게 돈을 땡겼었는데 내가 소비가 조금 이렇게 많아지게 된다든지 또는 수입이 조금 줄어들게 된다든지 하면 바로 삐그덕거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카드사의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특징이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대출이 좀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카드사일 수도 있지만 카드사보다 좀 더 많이 모여 있는 것이 은행이죠 은행은 그럼 무슨 대출을 많이 해줬을까 다음 뉴스 가볼 텐데요 전세 사기 공포라고 해서 중개사도 곡소리가 난다 올해 5,300곳이 휴폐업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전세 사기, 사기라고 할 만한 건 아닌데 사실 조금 올바르게 표현을 한다면 갭 투자 실패로 인한 피해자 속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뭐 사기 칠 의향이 있었겠냐는 거죠 갭 투자를 해가지고 사기가 돼버린 게 된 거죠 돈을 못 돌려주는 상태가 돼버리니까 전세 사기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하게 되지만 현실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집주인들의 투자 실패 현상이 지금 두드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세에 대한 어떤 수요도 줄어들게 된다라는 거죠 전세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요 이제 실수요자가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집은 투자 목적으로 사가지고 세를 놓는 경우들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전세는 진짜 살 목적이 아닌 곳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전세 수요가 줄어든다라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공인중개사 쪽이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보여지는데요 공인중개사들이 힘들게 되면 당연히 지금 아 집을 사는 사람들도 부족하고 전세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부족하구나 그럼 지금 집 고점에 물려가지고 지금 전세 자금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떡하지? 그리고 집값을 비싸게 사놨는데 지금 대출을 받았던 돈들 때문에 지금 이거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돈은 제대로 갚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다음 뉴스를 보게 되면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과 가계 대출 부실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이야기 그러다 보니까 은행도 지금 손실 흡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금 확인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국에서는 지금 최근 연체율이 건전성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뭐 어찌 됐든 저런 연체율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리스크가 커져 나간다는 점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아직까지 침체기에 더 놓여질 수 있다라는 점들을 감안해 볼 때 여전히 우리나라 부동산발 리스크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행권들의 리스크들이 점점 붉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걱정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금리가 지금부터 바로바로 내려와 주면 다행인데 올해는 금리 인하를 안 할 것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까지 대출을 해줬던 돈들 지금 대출해줬던 돈들이 과연 이게 잘 회수가 될 것인가 연체가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리스크들이 계속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재는 아닌데요 악재가 될 여지가 있는 내용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악재는 지금 없어요 그런데 악재는 없는데 호재도 별로 없고 한 상황에서 악재가 될 여지가 되어 있는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체크를 잘 해봐야 된다는 거죠 과거 제가 뉴스창 시간을 진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지수가 앞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런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체크를 해보고 그게 2021년부터 2023년 초까지 지수가 하락하게 됐던 그 원인들이 되었죠 그러니까 요소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게 원인이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새싹일 때 뽑아야 되는데 과연 뽑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해보는 것이 임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체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미리 미리 예측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요 아직까지 하락이 끝났다라는 분위기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지만요 저는 하락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싶은 거고 오늘 불주둥이로 이렇게 불주둥이라는 이름이 참 웃기죠 어쨌든 불주둥이라는 이름의 이 코너를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아직까지 하락은 끝나지 않았다 아직 잠재적인 위협이 너무 많이 남아있고 이것이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한 상승장이 강하게 나오기는 힘들다 오히려 하락적으로 번질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여전히 대비하는 것이 맞다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쨌든 이제 불주둥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뉴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나눠보고 그리고 시장에 대한 예측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해볼 텐데요 도움도 신나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뉴스를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거나 또는 뉴스를 뭘 봐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이 불주둥이 시간을 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